얼마 전 한 과학자의 발표는 미국을 공포에 떨게 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땅 밑에서 끓고 있는 슈퍼화산의 폭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미국인의 66%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정작 정확한 폭발 시기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 화산 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의 발길을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뜨겁게 분출하는 마그마는 아직도 경애와 두려움의 대상이며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간헐천을 보며 탄성을 지를 뿐이다 파괴력의 핵심은 바로 4천도에 달하는 열 인간은 두분적이나마 이 열 에너지를 탐하고 있다 지열발전이라는 것은 화산활동과 관련해서 땅속의 온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수증기를 땅속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곳에서만 지열발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추기술이나 각종 공학기술의 발달을 인해서 이제는 지열발전을 못할 곳은 없다 지표면에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열기 사실 이 열기는 땅속이 뜨겁기 때문이다 지구 중심으로 100미터 내려갈 때마다 3도씩 뜨거워진다 이것은 지구가 무궁무진하게 보유하고 있는 순수 에너지 지열에 관한 이야기다 7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는 지구촌 최대의 화산 분출 국가이다 특히 자바섬은 퍼라산이 만든 풍광별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힌다 환태평양 조선대에 위치해 있는 인도네시아는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이 자그마치 70여 곳이나 된다 그 중 카와이젠 화산은 유황을 최초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광선으로 순도 99.99%의 유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카와이젠 화산에 유황탄광을 오르내리는 인부들이 있다 유황덩어리 70에서 90kg을 양쪽 바구니에 담아 나르는 것이다 산성이 강한 유황가수와 언제 덮칠지 모르는 활화산을 일터삼아 살아가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화산은 어떤 의미일까 많은 사상자를 내며 두려움을 주는 척박한 자연환경을 스스로 개척하여 이롭게 쓰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이들의 고된 작업으로 생산되는 유황덩어리들은 비료의 주성분이기도 하고 살균제와 화학 제조, 화장품의 귀중한 원료가 된다 전 세계에서 지혈이 가장 의미 있는 지역이 바로 인도네시아다 자연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혈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과 필리핀에 뒤지고 있는 것이다 남동아시아 최대의 경제구역이자 온실가스 방출국인 인도네시아는 개발 가능한 지역이 250개수가 넘는 상황에서도 단지 7곳의 지혈대만을 탐사했을 뿐이다 인도네시아 남부는 거대한 화산 박물관인 셈이다 모든 종류의 화산이 시시각각 웅틀거리며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인도네시아의 지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땅인 것이다 인도 오지판이 들어가게 되면요 인도 오지판에는 많은 해저 퇴적물들이 쌓여 있어요 해저 퇴적물에는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퇴적물을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증기가 되면서 우리 증기기관처럼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이 확산되면서 암석이 녹는 점 용룡점을 낮추게 돼서 대량의 마그마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그마가 이제 분장운동이 활발하니까 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로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지표로 터지게 되면 그걸 화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 지열발전 양으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미국, 필리핀 다음에 3위인데 지열발전의 잠재력으로 본다면 그런 화산성 지열발전의 잠재력으로 본다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이루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둥에 위치한 카무잔 지열발전소 화산을 이용한 200메가와트급의 지열발전소로서 가까운 반둥과 멀리는 발리까지의 전력을 담당하고 있다 이곳은 땅속의 증기를 끌어올리는 추출장의 한 곳으로 여분의 증기를 지상으로 뿜어내어 압력을 조절하고 있다 발전소 직원들은 이곳을 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땅속에서 올라오는 증기를 맑은 물이 나는 샘처럼 자연의 혜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곳 카무잔에는 이와 같은 샘이 총 83개가 있으며 주변의 화산지대 사이에 넓게 위치하여 화산 사이의 마그마지대 위에 커다란 주전자가 놓인 것처럼 가열된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저류충이라 불리우는 물이다 즉 카무잔 발전소 1.5km 아래에는 마그마 같은 뜨거운 열원이 있다는 얘기다 카무잔 지혈 발전의 열원은 인근에 풍부한 화산이다 이곳의 전력 생산량인 200메가와트는 총 83개 중 45개 샘에서 생산된 것이며 또한 6개의 주입정도 갖추고 있다 화산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플래시 방식은 마그마 위에 있는 저류충에서부터 뜨거운 수증기를 공급받는다 샘을 통해 올라온 수증기에서 불순물과 물을 분리해내고 터빈으로 들어가 발전기를 가동시킨다 터빈을 돌리고 남은 수증기는 냉각탱크를 통해 물로 환원되고 전기는 인근의 수요처에 공급된다 수증기의 샘과 물을 돌려보내는 주입정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이다 땅속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마치 끓고 있는 주전자처럼 소리내면서 뿜어져 나오고 있다 지하 깊숙이 마그마에서 가열된 수증기가 운반되는 통로의 시작점으로써 이곳에서부터 순환이 시작된다 카모잔 발전소에서 볼 수 있는 녹색의 파이프들은 물이 이동하는 파이프다 샘에서 올라온 증기들을 물로 냉각시켜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며 수증기가 빠져나온 만큼 땅속을 채우고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추출된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기 위해 한 곳으로 모이고 콘덴서와 여과장치를 통해 불순물과 물이 분리된다 총 80여 개의 수증기 샘에서 상시 작동 중인 45개 파이프에서 추출한 모든 수증기가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다 불순물과 분리되어 터빈을 돌리는 것은 순수한 증기 녹색의 커다란 상자 속에 거대한 터빈이 들어 있다 터빈을 돌리는 스팀의 온도는 184도 뜨거운 증기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터빈의 용량은 6만 3천 킬로와트로 현재 생산되는 생산량의 3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크기다 터빈에서 에너지 교환된 전기는 발전기를 통과해 전기로 승산되고 바로 전력 폐서로 이동하여 일반 가정에 공급된다 깊은 땅 속에서 마그마에 가열되어 나온 수증기가 비로소 유용한 전기로 탈바꿈한 것이다 지혈 발전의 가장 큰 장점은 휴지기 없이 3대를 아울러 한 번의 설치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번 쓰여진 증기는 냉각 탱크를 거쳐 다시 물이 되고 지하의 물길에 설치된 주입장을 통해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 이를테면 지금 형광등 30와트라고 하면 우리 보통 30초기라고 그러죠 1초에 30줄을 쓴다는 얘기죠 그것이 30와트인데 화산 같으면 어느 정도냐면 1년에 쓰는 것을 초로 전부 나누게 되면 10에 13승와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0에 12승이 좋은가요? 그렇게 되면 10초와트 정도죠 화산 에너지는요 이성적인 두뇌로는 상상조차 안 되는 무한 에너지 지구 속 미지의 세계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은 소설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작가의 상상력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 영감은 곧 현실이 되기도 한다 1864년에 쓰여진 주일베련의 소설 지구 속 여행을 영화화한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50여 년 전 그가 그린 지구 속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21세기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모습과 일치한다 비밀문서에 기록된 터널을 통해 지구 속 여행을 떠나게 된 주인공들은 지구 속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곳엔 고대 생물종으로 가득한 바다와 대륙이 있었다 넋을 잃고 바라보다 길을 잃게 된 주인공들은 다시 비밀문서에서 길을 찾게 되고 결국 마그마의 움직임을 따라 지구 밖으로 분출되는 간헐천 덕분에 탈출에 성공하게 된다 땅 속 무한 에너지와 화산 폭발, 간헐천 등은 현실 그대로지만 정말 지구 내부에 거대한 바다가 있을까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직 검증된 게 아니니까 일반 분들에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씩 이상적이고요 우리가 기압을 높이면 끓는 온도가 더 올라가잖아요 374도보다는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부터의 에너지는 이것은 강한 수증기 압으로 작용하고 따라서 그것이 존재하기에는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의 변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지하에 거대한 바다가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상에서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식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모습의 화산 지역으로 알려진 일본의 규슈 지방 작은 도시 곳곳에서 새하얀 온천 연기가 솟아오르고 공기에 숨어있는 옅은 유황 냄새가 화산 지역임을 실감케 한다 지옥이란 이름은 지하 300m에서 분출하는 열탕과 온천 증기가 마치 지옥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데 놀랍게도 이곳의 지혈을 열대 환경으로 삼아 사육되고 있는 동물은 악어이다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한 화산 지역을 지옥이라는 이야기로 만들어 관광 명소로 활용하고 있는 지혈의 또 다른 모습이다 최근까지도 화산이 폭발한 아소산은 세계 최대의 칼데라로 이루어진 화라산이다 칼데라란 화산에 의해 만들어진 함물화구로 지금의 모습은 10만 년 전 대폭발로 형성된 것이다 일본은 화산의 나라이다 7개의 화산대가 존재하고 있고 그 중 2개가 규슈에 있다 하나는 아소산이 속한 카쿠산 화산대이고 또 하나는 기리시마 화산대이다 아소산의 분화구인 해발 1506m의 나카다키는 이상 조짐이 없는 경우 분화구 가까이까지 연결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그 장엄한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1939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아소 국립공원은 아직도 화산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나카다케를 비롯해 외륜산, 칼데라호 등을 감싸고 있다 특히 둘레 40km 깊이 150m인 나카다케의 화구에서는 지금도 화산연기와 화산가스를 내뿜고 있어 화라산의 신비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분화구를 가득 메운 하얀 증기와 달걀 썩는 듯한 유황냄새가 금세 폭발할 것 같은 모습인데 실제 몇 차례 화산 폭발로 사망자가 생기기도 해서 화산의 변화가 감지될 때는 관광객들의 입장을 금지시킨다 실제 일본에서 차지하는 지혈 발전 비중은 아주 작다고 한다 일본은 원자력 발전 위주지만 지진이 잦은 일본의 특성상 원자력이 가진 위험성 때문에 화산을 이용한 지혈 발전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가진 위험성 때문에 지진이 잦은 비중 지진이 잦은 비중 고소한 물이 생기기 그리고 그리고 물론 이렇게 이쁘한景色이 만들어진 가진 위험성 때문에 가진 위험성 때문에 좋은 것들이 많고 怖의 면역도 하나의 두 가지 일본 규슈 남부 야마가와 발전소 이곳에서는 새로운 추출정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땅 속에 구멍을 뚫는 작업 중이었으나 와이어가 날까 교체 작업 중이다 도와주의 기술을 모듬일인데 secondly, 그러니까 기술이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기술을 많이 저 띄라고 해도 그런 기술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지 저희가 추출을 essas 기술을 사용해서 좀 더 높은 곳에서 온도를 걷는 데 そこから一気に掘り進めるという形を取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すね もう一つは予想もしないところに蒸気だまりとかいうのがあると 突然熱水が吹き出してくるという非常に危険な状態もありますので そういう場合を想定した掘削の仕方をやっているというのがございます 굴척 작업은 다이아몬드 강도의 80%에 해당하는 합금 트리콘비트가 쓰인다 ここに埋め込んであるのがタングステンカーバイトというのを埋め込んでありまして これで一応このひっくり返したらですね このコーンが回りながら3つのコーンが回りながら掘削をしていきます この全体も回ります当然 まずだから先ほどのトリプルコーンのビットですね トリプルコーンのビットをこちらにつけて まずこれから1本ドリルからと言いますけども こっちから1本2本3本4本と下ろしていきます 次にこれのドリルパイプですけれども ドリルパイプをこれがちょっと5インチのヘビウェイトなんですけど これを1本2本下ろして 次にこのドリルパイプを1本2本と繋いで ドリルパイプですけれども 발전소의 한켠 할 일을 끝낸 드릴이 비치되어 있다 이 비트는 1.4cm 정도의 비트입니다 비트는 800-1500m 정도의 비트입니다 비트는 3-4cm 정도의 비트입니다 야마가와 발전소에 설치된 더비는 3만 킬로와트의 용량을 자랑한다 터빈의 크기도 상당한데 총 6개의 날개가 증기를 받아내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다 화산지역의 지열발전 설비들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땅속의 온도가 높은 마그마가 있고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물이 있으면 된다 지구에서 가장 많이 존재한다는 물로 발전기를 돌리고 전기를 만들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화산지역에서 불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온도가 높은 기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엣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지엣 발전을 하는 것은 야하니 냇수의 온도가 230도 이상의 경우가 최대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온도의 냇수가望지 않으면 바이나리아 발전을 향해 가장 빠르게 생각합니다 규슈 남부의 또 다른 온천지역 가고시마 바이나리 발전 테스트를 했다는 가고시마 호텔을 찾았다 뿜어오르는 증기구름만으로도 지열발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곳은 실제 바이나리 테스트 이전부터 100kW 규모의 소규모 지열발전 장비가 있었다고 한다 전 세계적 화도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 에코 열풍을 미리 감지한 가고시마 호텔은 지열에너지를 사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호텔로비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지열발전의 전력량이 모니터에 표시되게 하고 있는 이유도 호텔의 이미지 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가고시마 호텔의 뒤편 증기셈으로부터 산속의 작은 발전소까지 증기가 이동하고 있다 이곳에 설치된 발전기는 100kW급의 아주 작은 발전소다 하지만 호텔에 전기를 공급하기엔 충분한 양으로 인근의 온천지대 환경을 이용한 자가발전 시스템이다 이곳에서는 전기뿐만 아니라 온천수를 이용한 열병합 난방과 바이너리를 이용한 전력량 증설도 시도했고 200kW급의 바이너리 시스템을 설치했다 지열발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열수의 온도에 따라서 발전 방식이 달라지는데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드라이 스팀을 써서 발전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으로 플래시 증기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은 지열수는 바이너리 사이클 발전이 되겠습니다 바이너리는 두 개란 의미로 온천의 낮은 열에서도 대용량의 지열발전을 시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낮은 온도의 증기열은 다만 아소펜탄을 가열시키는 용도로 쓰이며 그 아소펜탄이 산화되는 증기로 터빈을 돌리고 발전을 하는 게 바이너리 시스템 기존의 순환도 안에 아소펜탄이 돌아가는 하나의 서클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아소펜탄 같은 기화점이 낮은 화학재는 다루기가 쉽지 않고 발전소의 경제성과 연관되어 실질적인 발전엔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한다 기존의 시스템과 연관되어 기존의 방역은 기존의 방역이isy스템을 지켜받う 우리나라 유일의 칼데라오 백두산 천지 화산이 만들어낸 지구의 역사가 천혜의 경관으로 보존되고 있는 곳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휴화산으로 불리던 백두산이 최근 심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다 백두산은 화산활동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런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까지도 화산의 근원이 되는 마그마가 아주 깊지 않은 다른 곳에 비해서는 깊지 않은 곳에 위치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혈 발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민족 정서의 뿌리인 백두산에서 2002년부터 지진이 잦아지고 있다고 하고 그 힘이 백두산 지하에 저장된 마그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지금 백두산 아예는요 마그마층들이 겹겹히 있는데 보통 뜨거운 그러한 마그마나 뜨거운 여론이 있는 그러한 곳은 지각 두께가 보통 얇습니다 얇은데 백두산은 지각이 두꺼워요 두꺼운 게 거의 뜨거운 매질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마그마가 있다면 지혈 발전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풍부한 지혈 발전도 가능해지는 것은 아닐까 지혈 증후가 백두산에서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혈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러한 지혈 발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수요지가 근처에 있어야 전체적인 경제성이나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백두산 지대에 대단히 관광단지가 만들어진다든지 소위 새로운 전력 수요가 나타날 경우에는 지혈 발전소의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일부러 지혈 발전소를 줘가지고 성전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성에 나타나지 않는 곳에 지혈 발전소를 일부러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지혈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겨울 경유값 인상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다른 장미농원과는 달리 평화로워 보이는 강진의 한 장미농원이다 2008년부터 지혈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온도는 장미의 수량과 품질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환경이다 온실재배의 적당한 주간 온도는 25도씨 야간 온도는 16도씨 주간 온도와 야간 온도의 교차폭은 10도씨 내외로 관리해야 하는데 기후 이상으로 기온의 롤러코스터가 심하게 되면 장미의 수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코치 피기까지의 개화수 요일수도 늘어나게 된다 지혈 에너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이곳의 장미는 이상 한파와는 상관없는 듯하다 장미농원의 지혈 발전은 추결기라고 할 수 있는 커다란 물탱크가 있어 온도의 보존에 유리한 구조를 하고 파이프를 통해 지하에서 데어진 물이 천천히 식으며 온도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혈 발전이 지혈의 간접이용이라면 장미농원의 지혈 시스템은 지하 땅 속의 온도로 물을 직접 대어 사용하는 직접이용이다 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의 지혈의 간접적으로 정상적이 legitimate 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혈 시스템을 적용하고 연료비 절감에 큰 이득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인천 송도의 국내 최초 지혈아파트 공사 현장 현장에서는 땅을 뚫는 천공작업이 한창이다 이곳에서는 땅을 뚫어내는 드릴링포, 케이싱 보존방식으로 밀폐된 파이프에서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다음 주에 게시고요 여기는 모두 팀문화와 현대의 수사의 집이 피로 또한 연결하며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지혜아파트 공사에 있는 것을 보였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시 말하면 순차적으로 원하는 깊이까지 땅을 뚫고 크기가 다른 케이싱을 붉은 것부터 차례로 주입하여 주변의 토사의 유입을 막고 물순환 파이프를 고정한다. 완성이 되면 땅속에서 데어진 물이 순환하며 아파트의 난방에 쓰이게 되는 것이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각 공당 400m씩을 계획을 했는데 이걸 뚫어보니까 한 350m쯤에서 서해바다랑 통하는 대수층이 발견이 됐어요 대수층이라는 게 지하수가 띠처럼 흘러가는 층인데 그런 게 있으니까 직전까지만 하다 그러면 그래서 300m까지만 뚫는 걸로 해서 위에 한 30에서 50m 정도 뻘층이 있고요 그 밑에 풍화암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려가면 드디어 안반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케이싱이라는 것을 50m까지 묻거나 아니면 한 150m까지 풍화암층 이렇게 뚫으면서 무너져 내릴만한 층까지는 묻게 되는데 그게 깊은 곳은 한 150m 정도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활동성인 화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땅을 전공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지혈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불착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지하 5km 이상까지 시추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하 5km까지 불착을 한 후에 차가운 물을 강한 압력으로 땅 속에 주입함으로 인해서 그 물이 땅을 깨서 나가면서 열을 회수하는 즉 인공적으로 땅 속에 지혈 저류층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달궈진 물 또는 증기를 회수하는 그런 발전 형태 소위 말하는 인공지혈 저류층 생성 방식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EGS라고 하는데 그 방식을 통해서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포항은 국내 최초의 지혈 발전소 입지로 가장 유력한 곳이다 상부에 점토층이 있어 열 보존에 적합하고 단면을 보면 지하 하부의 온도도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한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와 산업계 이런 데서 지혈 발전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쪽에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덕분에 바로 직전에 우리나라에서도 EGS 시스템을 이용해서 파일럿 플랜트를 하나 만들어보자는 그런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정부 지식경제부에 의해서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EGS란 기술은 신부 5km 이상 내려가고 주입장과 추출장이 분리돼 있어 비화산 지역에서도 가능한 기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성호도, 포항이 한국형 EGS를 시도하기 위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저희들이 지혈 발전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함으로써 그러한 충분한 신부지혈 데이터를 얻어내서 한국적 실종에 맞는 한국형 지질과 한국형 지혈 환경에 맞는 그러한 지혈 발전 모델 또는 EGS 모델을 만들어내서 지혈 발전소를 건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인천의 성호도 이 지역은 열병합 발전소로 유력한 지역이다 시험 천봉의 깊이는 3km 이상의 깊이로 시도하고 있다 천공 방식은 예전부터 쓰던 턴테이블 드릴링 방식이며 턴테이블처럼 생겨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해안 지역의 특성상 상부의 점토층만 케이싱 방식으로 타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혈 발전을 시도하고 있는 현장이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이름을 다 해결하고 있는 현장은 하나에 의해 toothaches 그 다음 지혈 발전을 시도하고 있는 현장이다 이러한 지혈 발전을 살고 있는 현장이다 너로 발전 모두 등장한 삶을 닫고 있는 현장이다 그리고 기준으로 나이잖아요 이 현장은 사회의 어떠한 더욱 회의 시험을 살펴며 그리고 신 bell한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장이다 만약에 대해안에 대한 연장이다 지혈 발전은 발전과 열을 연계한 열병합 발전도 가능합니다. 즉 발전을 하고 난 후 잉여열로서 주변의 아파트나 시설원에 즉 열수유가 많은 지역에 열공급하는 방식도 같이 이루어지면 보다 효과적인 발전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안정된 집안위에 놓여 화산의 분출과는 거리가 먼 지질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온천이 존재하는 걸로 봐서 화산성 고온온천은 아니더라도 비교적 높은 지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지혈병합발전소로 유력한 지역으로 온천수가 70도까지 올라가는 성모도가 집중받고 있다. 지혈 쪽의 연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2020년까지는 우리나라에 한 20MW 정도의 보급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2030년까지는 그러한 20MW급에 되는 그런 지혈 발전소들이 전국에 한 10여 개 정도 건설이 돼서 2030년까지 한 200MW 정도의 지혈 발전소가 가정하지 않을까 기대 섞인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혈 발전이 여타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과 다른 점은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연중 쉬는 날 없이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해가 지나 항상 돌아간다는 점에서 즉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서 기저 부하를 담당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용량이라고 해도 전체 나오는 발전량은 다른 신재생에서 훨씬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기술이 땅 속 무한 에너지, 지혈을 탐하고 있다. 멀게만 느껴졌던 땅 속 뜨거운 열에 닿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내고 그 열을 에너지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지혈은 인간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있다. 지혈이의 손을 잘하고 있다. 지혈이의 손을 지난, 지혈이의 손을 떠나다. 지혈은 인간에게도 안가다며 나의 busca지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